아 이거 플러스틱이야 이거 그거 같아 광산에서 광부도 어 그러네 여기 불핀 나는 그거 그리마 택배 왔어 어? 무슨 택배? 어? 이거 새로운 카메라 아니야? 우와 자 이거 뜯어봐도 돼? 그게 끝이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우와 나 진짜 웃다 야구 우와 이거 엄청 많다 이거 하나 더 설명하기 어렵겠는데 안녕 그리미에요 오늘은 그리미가 새로운 카메라를 뜯어보기로 했는데요 엄마껀데 그리미가 해보겠다고 해서 엄마가 씻어주셨어요 그럼 한번 이거 뜯어볼게요 오 살살 살살해줘 알았어 이거 플라스틱이야 신기하네 근데 이거 안으로는 어떻게 뜯는 거야? 하하 와 됐다 됐다 내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찍고 있는데 여기 뭔가 있어요 이거 설명서인가 아무튼 뜯어보겠습니다 곤전지도 막 들어있네 이거는 배터리 충전기 이거 뭔지 모르겠지? 이거 뭐게? 몰라 나도 다 꺼냈어? 잠깐만 이거 꺼내라 얘 이름이 고프로 히어로 8이에요 숫자 8 이거를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손잡이예요 이거는 엄마꺼니까 조심조심 꺼내게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더 잘 이렇게 이렇게 닿은거 같지 않아요? 자 이거를 이렇게 꽂으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짠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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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그맣다 삼각대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짠 근데 그거 키도 커져 진짜? 어떡해? 아아 이게 키가 작아가지고 이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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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엄청 커졌다 엄청 커졌는데 길이 목처럼 아주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엄청 길어진 건데요 그리고 끝 안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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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이것도 너한테 설명해줘 눈물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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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썩어네요 어떻게 썩어가지고 이거를 써서 너무 웃겨 요거 여기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걸 이렇게 딱 끼면은 달아보자 그림아 궁금하다 그래 달아보자 궁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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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카메라 같지 않나요? 카메라는 많은데 그냥 음메이라고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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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찢는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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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찢는 거 같아요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보자 나 달아보면 안 돼 내가 그래 나 달아보면 안 돼 내가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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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그건 되게 작게 진다 잘 돌릴 수 있겠어? 당연할 때 내가 몇살인데 잘 돌릴 수 있어 잘 돌려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잠깐만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돌리는 건 엄마가 해줘야 돼. 못하겠어. 그럼 이제 머리에 써 봐봐. 써 봐봐. 이렇게 써 봐봐. 눈이 안 보여. 얼은 건가 봐요. 어떡해. 그거한테 광산에서 광부도. 오 그런데 여기 불핀 나는 그거 이 거프로는 어디든지 다 달 수 있나 봐요. 여기 다 달 수 있고. 신기하네요. 이렇게 배터리만 두 개 들어있어요. 이건 스티커에요. 이거 인정색 보이시죠? 이거 스티커요. 이거는 메모리 카드에요. 고프로 8, 스페셜, 번들, 퀴즈에요. 요거 이 고프로 안에 다 들어있는게 다. 이 종류들이에요. 알으시죠? 자 이건 배터리에요. 이게 배터리인데요. 이건 두개 낼 수 있는거, 이건 한개 낼 수 있는거에요. 총 세개에요. 아니야 그림아. 두개 넣을 수 있는 충전기고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있는거야. 거기 상자 안에. 그래서 원래 여기에 들어있던 것까지 합해서 세개.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. 꺼내볼게요 이제. 쏙! 오 이거하고 같은거 하나가 들어있네요. 어 이건 거대한건데 뭔가. 거대한. 잠깐만요. 거대한거. 바로 이건가보요. 생각보다 작네. 그냥 이만한 크기인줄 알았는데. 생각보다 작네. 없어? 다음에 이렇게. 방주하우징. 방주하우징에 뜯어볼게요. 그거 언제, 어떻게 쓰는건지 알아? 어 당연하지. 물에 들어가서 이거 물 안들어가기. 그 커버잖아. 맞았어. 내가 몰랄줄 알고. 아 힘들게 꺼냈다. 거기에 저걸 또 넣는거야. 이렇게 닿는거에요. 이거 케이스. 이게 이름이 슬리브. 뭐시기였는데. 이거 고프로 케이스. 어 너무 예쁘다 색깔. 그치. 바로바로. 걸어봐. 교복이 이렇게 걸리러있는거야. 이게 진짜 멋진거 같아. 이게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어요. 이거 너무 잘하진거에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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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서 쓰는 거에요 물에서 쓰는 손잡이 이거는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에요 엄청 크죠? 이거 정리 좀 해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? 이거 어디 여행 갈 때 주는 거 아닌가? 어 여행 갈 때 이거 바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막히려 한 번은 여기 딱 넣어서 바지를 넣었어요 바지를 넣었어요 바지를 넣었어요 바지를 넣었어요 바지를 넣었어요 바지를 닦는 거 안경 뭐 그렇게 어떻게 지면 딱잖아요 그거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? 희경 좋을까 그리미가 뭐 맞는 들어갈만한 칼리바가 딱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attburger 여기다 넣는 게 좋은 거 같지 않아? 가슴이 가슴살 오늘 고프로 언박싱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엄마하고 고프로로 많이 찍을 것 같은데요 아이도 하면 잘 찍히는지 그림이가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